용자TV 이메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집패커님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과트 잠시 조절 오면 마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천장 머리 공간은 이 정도로는 양호합니다. 그리고 상부쪽 보시면 메시창으로 해가지고 벤틀레이션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여기도 트레이가 잡아당겨가지고 고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뒤쪽 부분은 벤틀레이션 통만입니다. 자, 그럼 이 텐트 제가 잘 받아가지고 용인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